우리의 핫댔트 우리의 핫댔트 우리의 핫댔트 패션쇼에 나와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웃겨 바지 봐라 바지 일바지네 제대로 일바지네 이리와 얘들아 제대로 일바지네 제대로 편한 바지 얘들아 갯벌이야 와 진짜 이거냐 너희들 중에 셋은 갯벌이고 셋은 고추밭이야 맞아요 도대체 이제 알고싶습니다 어 우리가 정했거든 어머 야 이거 봐 이거 봐 근데 패션이 있어 있어 우리 팀 어디있어 우리팀 지휘언니 저 갯벌 갯벌 어 잠깐만 잠깐만 아이고 아 형님 아이고 이거 뭐 어떻게 하겠어 아이고 믿어요 믿습니다 갯벌 가고싶은 사람 누구였지 이쪽이 갯벌이야? 갯벌 가고싶었어? 야 어떻게 하니 근데 아 왜요 안 돼요 아 왜요 안 돼요 진짜? 진짜로? 내가 뽑기에서 진심? 갯벌이야? 말도 안 돼 이거는 장난이야 운명의 장난 아 여기가 갯벌 싫어하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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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아니야? 우와 야 잘 됐어 우리 갯벌이 좋잖아 우리 갯벌 예 예 예 우린 농사 네 서로 이렇게 싸우지 말고 마음에 안 맞는다고 싸우지 말고 근데 너희들이 많이 싸울 것 같은데 맞아 맞아 우리는 뭐 여기 살벌해요 네 사이 나빠지고 그러면 안 돼 어 조용히 싸우지 말고 조용히 왔어요 가자 우리 이쪽으로 가자 가자 아 근데 야 쉽지 않다 아 아 쫓는다 우와 어떡하지? 살려주세요 발 빼면 돼 그렇지 잘하네 잘하네 야 야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오 오 왜 왜 아 어떡해 야 진짜 안 빠져 야 틀렸다 우리 저쪽까지 갈 수 있을까 야 오 오 오 아니 나 나 삼촌 옆에 못 가겠어 삼촌 너무 무서워 야 아니야 이거 빨리 가면 아 아 여기만 벗어나면 돼 여기만 벗어나면 돼 여기만 벗어나면 돼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무서워 야 거기까지 빠진 거야? 네 일단 먼저 가 아 아 아 아 빨리 가실게요 아 엉망이를 못 할 것 같은데 아 저 먼저 갈게요 흐압 아 나 일어났다 아 야 아 아 아 으 으헤헤헤 나 완전 잘해! 나 요리아 얻었어. 이거 바지를 잡아 당기면 되겠니까. 다 왔어. 다 왔어, 다 왔어, 다 왔어. 야! 나 완전 잘해! 나 완전 잘해! 야, 이거야! 나 잡아봐!